청보리죽 청보리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신욕지 서유구 1835년 청모족방이라고 합니다. 원문 미모 미왕숙 시대 청수예취립 구중지수도란 화경미분자수 조염식지 생미국악 진보산림경제 번영문 쌀보리가 아직 노랗게 익지 않았을 때 청보리를 잘라내어 쌀알을 털어서 절구속 물에 담근채로 곱게 찢는다. 맵쌀가루를 섞어주고 수어 소금을 넣어 먹는다. 색깔과 맛이 모두 뛰어나다. 진보산림경제 조리법 1. 쌀보리가 노랗게 익지 않았을 때 청보리를 잘라내어 쌀알을 털어낸다. 2. 철구에 물과 털어낸 청보리를 넣고 물에 담근채로 곱게 찢는다. 3. 씌은 청보리에 쌀가루를 넣고 죽을순 다음 소금을 넣는다. 입니다. 소란린다 손떋은 procent 소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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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란 소란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